지난 설 연휴 기간 동안 고흥을 찾은 관광객은 지난해보다 3배가량 증가한 9만여 명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 고흥군은 이번 설 연휴 나흘 동안 관내 주요 관광지에 하루 평균 2만 2천여 명, 나흘 동안 9만여 명이 방문했고, 특히 파령대교와 우주발사전망대, 거금도와 녹동바다정원 등에 관광객들이 몰렸다고 밝혔습니다. 고흥군은 우주항공도시라는 관광 이미지를 살려 앞으로 더 많은 관광객들이 방문할 수 있도록 다양한 신규 관광 콘텐츠 개발과 맞춤형 마케팅에 주력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.